가원도 금강산 만일만이천봉팔만구함자 6.4 법당 뒤에 칠성당도 두모고 팔자에 없는 아들 발라달라고 석달려를 놓음에 칠성당도 두모고 칠성당도 두모고 타와에니 배로 희난 사람 화하에 씨르 흘마랑 내 칠산 아래 팔자나 고대광실 높은 집에 황홍특녀 부려깔고 호남금친 잡벽에 바다를 벗고 참작이는 호초에도 병글렀스네 이 보다 가다 가다 속침탄금에 노중상봉할까 하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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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계강 하리랑 이쁜 띄 하리랑 하는